친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? 친엄마를 30년만에 찾았으면서 얼굴도 안 보고. 어. 나 못됐지. 싸가지 없지. 완전 말중이지. 알아 나도. 니 말대로 내가 개차반인 거. 인간성 바닥인 거. 근데 난. 은하야. 너 인간성 바닥 아니야. 못되지 않았어. 싸가지도 없지 않아. 인간 말중은 더더욱 아니고. 그냥 넌 단지 아픈 거야. 아파서 소리치는 거야. 내 상처 좀 봐달라고. 맹국아. 근데 은하야.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. 화내지 말고 강한 척 하지 말고. 그래도 엄마잖아. 널 낳아주신 분이잖아. 그분이 누구보다 니 맘 잘 알걸? 민국아. 그래. 은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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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 하는 거야? 뭐, 뭐 하는 거야? 에? 공공장소에서 도넘은 행동을 하려는 거 막는 거죠. 에? 도, 도넘은 행동? 아, 사장님은 몰라도 언니는 알걸요? 내가 이 음영한 눈빛에서 다 읽었어 야 너 무슨 너 따라 나와 누가 따라 나오라고 하면 무서울 줄 알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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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또 왜 저러는 거야